지금까지 우리가 만든 웹 애플리케이션은 인증기능과 그리고 CRUD에 대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었죠 자 그럼 이제 이번 시간에는 OrientDB 버전으로 만든 우리의 예제에 CRUD와 인증기능을 합치는 작업을 이제부터 시작할 건데요 작업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코드가 복잡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복잡해져 있는 코드를 붙이는 것은 꽤 큰 수술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애플리케이션 즉 인증에 대한 것과 CRUD에 대한 이 두 개의 각각의 애플리케이션의 복잡도를 낮춘 다음에 이것을 합쳐야지만 그래도 좀 수월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할 것은 복잡도를 낮추는 것과 관련된 작업을 해 볼 겁니다 즉 합치는 것이 이번 시간의 주인공이 아니고 복잡도를 낮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느끼는 것이 이번 시간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어떤 순서로 진행을 할 거냐면 저는 이 인증과 관련되어 있는 파일 중에서 이 orientdb에 해당되는 부분은 현재 앱 언더바, 패스포트 언더바, orientdb.js 파일이 가장 마지막에 우리가 진행했던 인증과 관련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인데요 요거의 복잡도부터 줄일 겁니다 그리고 그 순서는 일단은 제이드 쪽에 복잡한 것들을 줄이고 즉 뷰 부분을 해결하고요 그 다음에 라우트 부분을 파일로 분리시키고 그리고 그리고 여러가지 익스프레스나 또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처리들을 역시나 파일로 빼내서 앱 언더바, 패스포트 언더바, orientdb.js 파일을 간단하게 하는 작업을 할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뷰와 관련된 부분부터 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 보니까 이 뷰에서 음 오스와 오스 레지스트와 오스 로그인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템플릿으로 되어 있지 않고 일단은 html 코드로 하드 코딩 되어 있거든요 요걸 이제 별도의 파일로 빼는 작업을 먼저 해 볼 겁니다 자 저는 뷰스 라고 하는 디렉토리 안에 어 기존에 제가 다른 수업에서 했던 mysql에 대한 디렉토리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음 orientdb라는 디렉토리를 만들고 이 db에 mysql과 똑같이 코드들을 뷰와 관련된 jade 파일을 여기에 위치시키겠습니다 자 우선 인증과 관련되어 있는 거에 대한 뷰 파일이니까 오스라는 디렉토리를 만들고요 이 디렉토리에 우선 new 파일을 해서 어 로그인 점 jade라고 하는 파일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로그인 점 jade에다가 이 코드를 붙여넣기 할 건데 문제는 이건 이제 html 코드지 jade 코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jade 코드가 필요한데 여러분이 이걸 직접 코딩하는 거 쉽지 않은 일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정말 있더라고요 뭐가 있을까요? 바로 html을 jade로 바꿔주는 온라인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html2jade죠 자 그래서 이 툴로 들어가서 왼쪽에다가 jade 파일을 붙여넣기 하니까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 파일 오른쪽처럼 jade 데이터가 만들어지죠 html을 jade로 바꾼 겁니다 자 그리고 붙여넣기를 하면 로그인 점 jade라고 하는 파일이 생겨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jade 파일을 만들었으니까 저는 사용자가 auth 로그인으로 접속했을 때 리스폰스 render를 통해서 jade 파일을 출력해 줄 것인데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우선 render 메소드가 호출될 때 views라는 디렉토리 밑에 orientdb라는 디렉토리 밑에서 이 로그인 점 jade 파일을 찾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생긴 코드가 필요합니다 앱에 views의 디렉토리를 views 밑에 있는 orientdb로 바꾸고 그리고 템플릿 엔진은 그냥 jade로 처리하면 되죠 자 이 코드를 저는 위로 쭉 올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앱 코드 밑에다가 위치시킬게요 자 그렇게 했으면 이제 준비가 됐거든요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사용자가 auth 로그인으로 들어오게 되면 렌더를 실행했을 때 방금 보셨던 그 설정으로 인해서 사용 이 express는 auth 밑에 있는 로그인 점 jade를 실행시킬 수 있게 됩니다 자 잘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지금 처리한 작업은 로그인 페이지니까 로그인을 클릭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잘 표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즉 파일로 분산하는데 성공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뭘 할 거냐면 레지스터에 해당되는 이 부분도 역시 jade로 바꾸겠습니다 자 카피하고 jade로 컨버팅을 하는 코드를 실행을 시키고 자 그 다음에 auth 밑에다가 레지스터 점 jade라고 하는 파일을 붙여넣기 하고 그리고 이 코드는 더 이상 필요 없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코드를 리스폰스에 렌더 auth 밑에 있는 레지스터라고 이렇게 처리를 해 주는 거죠 그리고 한번 리로드를 해 볼게요 레지스터를 클릭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이런 화면이 뜨면 성공적으로 끝난 겁니다 즉 결과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지만 엔트리 파일을 별도의 파일로 쪼갬으로써 이 엔트리 파일이라고 하는 요 시작되는 파일인 앱 패스포트 언더바 오리엔트 db.js를 덜 분주하게 만든 거죠 덜 복잡하게 만든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외에 웰컴 페이지가 있는데 웰컴 페이지도 우리가 별도의 jade 파일로 쪼개면 좋겠지만 저 웰컴은 우리 이전에 나올 이후에 나올 crud 애플리케이션과 이 인증 애플리케이션을 더 하고 나면 웰컴 페이지는 전 사용을 안할 계획이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일단 그냥 두는 걸로 하시죠 그럼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까지 뷰를 jade 파일로 쪼개는 작업을 우선 진행을 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제 라우트 쪽에서의 복잡도를 낮추는 정리정돈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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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